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내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치솟는 국제 유가에 국내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해라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최근 원유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브랜트유 3월물 가격은 배럴당 88달러를 돌파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86달러 선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2014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주요 생산국의 공급 차질 우려가 지목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급 위협, 아랍에미리트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터키 남동부 송유관 폭발 등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한 수급 여건이 지속되면서 올해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올해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후에 내년에는 105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겠죠? 유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산업계의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특히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항공 가동 시 필요한 항공유 가격이 한 달 새 20% 올랐습니다. 국내 항공사의 고정 비용 지출 가운데 유리비가 20에서 30%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겁니다. 항공사들은 유가 상승 시 유료 할증료 인상으로 비용을 상쇄했는데 여객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철강업계도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연료비 연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에 따라서 유가 상승 시 고정 비용이 상승하는 구조인데요. 특히 전기로를 이용하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이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율과 상승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상승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울리는 경고음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